이거 놔! 이거 놔! 내가 아까워 죽여서 안 됐잖아! 너 왜 안 놔? 또 껴! 진정해! 은조 누나야! 은조 누나야? 정말 은조 누나야? 그래. 맞아. 은조 누나야. 누나. 누나. 살았었구나. 아... 아... 누나. 저 인간들이 우리 아버지 없는 누나네 아버지 돌아가시겠어. 난 저 인간들 죽여야 돼. 말리지 마. 저 인간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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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세요. 쟤들이 내 아이를 죽였어요. 내 아빠를 죽였다고요! 그래서? 쟤네들 죽이고 너도 죽으려고 했니? 넌 이렇게 만든 건 쟤네들인데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살인을 저지른 너만 기억해. 알아? 도깨야. 잘 들어. 대박상의 아저씨. 너 사람 살리는 의사 되길 바라셨어. 네가 살인자 되면 하늘에서도 피날물 쏟으실 거라고! 저 인간을 죽이는 걸로 오잖아. 우리가 겪은 고통 백배, 만 배 돌려줘야지! 그게 복수야. 덕규야. 덕규야! 우리 복수하자. 내가 네 복수 도와줄게. 누나... 누나. 우리 아버지 휴대폰이야. 여기 아저씨 마지막이 있어. 황가은이 돌아왔다고? 그건 좀 곤란한데. 우리가 이제 다 하셨어. 그래서... 놓지 말자고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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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해야... 아... 으age... 으응 mi mi. 흐응! 황가은. 니가 은졌든 아니든 상관없어. 백번, 천번을 살아와도 내가 부셔줄게. 와라. 백번, 천번 날 죽여봐.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 갈갈이 찢어질게. 백번, 천번 날 죽여봐.